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증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키워드와 주요 섹터 알아볼까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한테 정말 중요한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야기에 무슨 말이냐라고 하게 되면 상승의 여진과 하락의 여진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이 있어가지고는 주도주가 나타나고 산업환경이 변화하는 시점에 주식은 말 그대로 선 반영을 받게 됩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업종과 업체들 기업들은 선 반영 미래의 성장성을 담보로 한 미래의 가치가 부각받기 때문에 우상형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 다시 한번 주도주가 나타나게 됩니다 곧 지금 현재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2차 전지라고 볼 수 있었죠 다시 말해서 2차 전지 지수 900승까지 끌고 왔었던 이유는 원동력이 뭐냐라고 보게 되면 오히려 2차 전지 주도주 다시 말해서 에코프라 에코프로 비엠을 필두로 한 우리나라에 한 다 50개가 넘는 업체들의 미래 성장을 보고 끌고 왔습니다 8년 좀 왔던 거죠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여진은 뭐냐 이야기는 뭐냐 상승시에도 여진이 나타나게 되고 막판에도 그리고 하락에 하락돼도 막판에도 다 여진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어제 외국인의 매도가 역대급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외국인의 매도를 보게 되면 오늘 한 차례 지금 현재 조금 전까지 조금 전까지 외국인의 매도가 55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지금 현재 V자로 돌리는 자리가 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코스닥 1봉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으면 보실래요? 보시게 되면 21선까지 22선까지 쭉 꺼내내려오던데 고작 외국인의 500억까지밖에 매도 안 왔는데 기수는 1.25까지 빠진다? 이건 오히려 더 막 하락의 어느 정도 마지막이 아닐까 단기적 하락이 마지막이 아닐까 만약에 이 자리에서 V자로 돌리게 되면 오히려 더 피존의 주도주가 지금 현재 V자로 세게 내면서 여러분들이 사지 못했던 관련 종목들이 편입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획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상승을 보였다면 상승의 여진이 나타난다 상승을 보이다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잠깐 조종은 나오지만 이 조종의 폭은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제 좀 다른 표현으로 상승의 여진과 하락의 여진이라고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마디 좀 더 드리면 여러분도 기억나시나요? 12월 중하순에 2세는 690을 못 본다 후에 2월 중순과 2월 말쯤에 800도 무난하게 돌파라고 900도까지 보고 그 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의 하반기를 위해서 좀 준비하자라는 말을 이 방송까지 말하는 2대1이 알파 공략소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상 우리나라의 웬만한 100명 중에서 99명은 상, 저, 하, 고로를 외쳤는데 우리 유일하게 우리나라 100명 중에서 1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실전 투자의 정원장만이 그 이야기를 해서 적중했습니다 이상하게 한 1%도 틀리지 않고 이렇게 적중하는 게 있을까라는 말까지도 할 정도로 이상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는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20일까지 떨어졌습니다 20일에서 지지캔들이 오늘 나오냐 못 나오냐인데요 제가 볼 때는 하루 이틀 차이지 하락, 상승을 보였던 이 자리에서는 상승을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 걱정하지 마시고 이 자리에서는 오히려 더 실적 관련돼 있는 종목들 어닝 서프라이즈 관련돼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한적하기 좀 많이 몰려있는 종목들로 여러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섹터별로 오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설계뿐만 아니라 오늘 반도체 관련돼 있는 반도체 설계, 부품, 에너지 관련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자 며칠 더 한 2주 동안, 3주 동안 초점을 좀 보였던 로봇 관련 주도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아니면 다를까 공물, 사료 쪽이 움직이고 있죠? 작년이었습니다 작년에 지수가 안 좋을 때 해치 방어용으로 우리나라 종목 중에서 제일 크게 움직였던 게 공물, 사료, 에너지였는데 오늘은 공물, 사료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시장을 볼 때 시속 게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와 지금 현재 주도주로 움직였었던 섹터가 있다면 공물, 사료하고의 반대편 시속 게임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게 있어가지고 오늘 만약에 지수가 좀 더 하락률의 온도까지 이어진다면 지금 현재 수급을 동반해서 올라오고 있는 한일 사료가 오히려 지금 현재 제일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특히나 로봇 관련 주에서는 오늘 아침부터 가파르게 지금 치고 오후에 다시 안착시키려고 하는 스티지까지는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갖고 보지 않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고는요 오히려 더 지수가 V자 급병을 다시 한 번 더 냈을 때의 기존의 주소주, 2차 전지 쪽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을 보시면서 V자에서 여러분들이 터닝 자리에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키워드는 상승의 여진과 하락 여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공약주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공약주는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주도지라고 알고 있었던 에코프로 비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비엠은 여러분들 누구나 너무 아는 분들이 매일매일 체크하고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캔들을 가지고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 번 보시면요 어제의 우리나라의 대규모의 매도가 있더라도 사실상 어제의 단봉의 양봉입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어제의 매도 물량이 못했던 물량이 살짝 나오는데 마이너스 3.5%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키드만 보면 마이너스 3.5%인데 겉댐에서 올라온 게 얼만데 3.5가 주고 지금 현재 추세를 논하냐라고 보게 되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상 없다라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2차전지 양극재 소재 생산업소입니다 에코프로 비엠은 장소 실적이 1분기 매출 2조 100억으로 발표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IRA 세무법원의 양극화 물질이 핵심 광물에 포함되며 국내 양극재 기업의 물확실성 해소가 되며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요 자 오늘의 이 은봉은 오히려 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추가적인 상성을 볼 수 있는 아군의 은봉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만드는 은봉인데 자 그러나 맹신하면 안 됩니다 맹신하지 말고 오늘의 수급은 지금 현재 매도 물량이 나오니까 접근하지 마시고 오후장의 기수 부입자와 에코프로 비엠이 현재 외국인의 현물매도가 1만 5천주 나오고 있는데 1만 5천주가 줄어드는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목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5만원 손주가는 27만 4천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지로 에코프로 비엠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35만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